끊아빠 끊아빠 a boy a servant 하인들이나 소년 뭐 그런 뜻입니다 끊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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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n-a-v-e 끊아빠 a false 잘못됐다 디사이트풀 펠로우 사기치는 놈 그런 뜻이죠 끊아빠 끊아빠 a compliment etymology of the english language 쭉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끊아빠 한국말로는 끊아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러는 말 끊아빠 a tool a catchpaw a pawn p-a-w-n 이게 더 정확하겠죠 a pawn p-a-w-n 끊아빠 아시아에도 끊아빠 있었고 서양에도 끊아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-n-a-p-a a boy 끊아빠 a false decideful fellow 사기치는 놈 나쁜 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앵글루 섹슨 드라이브 팁 이렇게 딱 되어있죠 끊아빠 a boy a servant a false a false a deceitful fellow 사기치는 기반적인 끊아빠 코리아는 끊아빠 a pawn a pawn a pawn 신기합니다 서양에도 끊아빠 있습니다 이 스파이 같은 놈들이 많은가 봅니다 서양에도 끊아빠 끊아빠 이 스파이 같은 놈의 그 다음 행동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